퍼레이드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있어요 어? 절로 올라가는데? 퍼레이드 퍼레이드 아 이게 기숙사별로 모여서 이제 타는 거예요 차 타고 온 애들은 이쪽으로 나가고 차가 없는 애들은 저쪽으로 나갑니다 퍼레이드 힘들어서 이제 앉아서 갑니다 들고 다니더라고 힘들었어 퍼레이드 퍼레이드 어 괜찮아 나 졸업했어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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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열심히 찍어주고 있고 우리 아들 타고 갑니다 이제 자 우리는 걸어가고 잘 타래 자 저 둘리가 수업 시아에 들어오면은 수업이 캔슬됩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차가 낯설어서 자꾸 딴 차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이따가 콘서트 할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들 여기가 락컨대 이게 악기 저장 악기 저장에 넣는 악기 저장에 넣는 박스인데 락커가 오 어 이게 몰랐어? 아 세컨드 바이올린 프리스 프리스 받은거야 저 악기 150년된 바이올린 구경 갑시다 자 여기는 이제 뮤직 빌딩입니다 여기는 뮤직 스쿨 입니다 여기 뮤직 스쿨이죠? 뮤직 빌딩 스쿨 아니고 피아노 두 대가 풀 그랜드 사이즈인데? 우와 멋지다 해봤는데? 오 우리 딸 피아노도 쳐보고 못 받았구나 이런 바이올린은 실제로 본 적 없구나 없지 오 소리 좋다 나 이 바이올린이 궁금하다 자 오 어딜 봐야되는거야 오 오래된 이런 흔적이야 이 안에 사인 있을걸? 모르겠다 여기 안에 저기 뭐라고 있어? 휘밀 안보여? 응 이거랑 좀 비교하면 재밌는데 어 매일 이렇게 고맙습니다 미uger 피das 거리 공연을 찾고 있는 공연을 찾고 있습니다. 콘서트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예쁘네요. 공연을 찾고 있는 공연을 찾고 있습니다. 공연을 찾고 있는 공연을 찾고 있습니다. 차 뚜껑을 열어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차 뚜껑 뗀다고? 차 뚜껑 빼고 납니다. 이게 집차라서 뚜껑도 열리네요. 한쪽 꺼는 이미 뗄 텐데 뒤에 꺼는 좀 걸릴걸? 뒤에 꺼는 넣을 데가 없대. 일어서서 보여줘봐. 결국 위에 뚫고 갑니다. 땡볕이지. 나 그래서 앞에 안 타고 뒤로 왔다. 여기는 이제 푸드트럭들이 있어서 음식들 투고해서 먹고 하는 데죠. 아까 갔던 쿼드 저 쪽에 테트들 잔뜩 있습니다. 콘서트 콘서트 가는 길인데 차가 엄청 밀리고 있네요. 콘서트 가는 길인데 차가 엄청 밀리고 있네요. 이번 홈커밍의 하이라이트는 오케스트라 콘서트죠. 오케스트라 콘서트에 들어오려면 저기서 백신 맞은 카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엄청 철저하게 하네요. 이제 오케스트라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이름이 있죠. 띠용 자 우리 아들 저 2층에서 뭐 하시나요? 자 우리 아들 저기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하기 전입니다.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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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올케스트라 콘서트를 직접 와서 보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3번. 콘서트 잘 끝나고 친구들 사진 찍어주러 저기 갔어요.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이네요.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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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스토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그냥 꽃도 좀 알아보고. 어 그러게요. 꽃 누가 줬어? 여기 밤의 메뉴는 치킨. 모과키. 자 여기가 기숙사예요. 아 컵. 어우 문 앞에 모과키 한턱 붙어있다. 멋있다. 멋있어? 아 저 펭관 쳐가지고 나가. 저 아까만 있어. 오직 소메이징! 아까만 있어. 들어와서 여기 주방. 키친. 이거 무슨 시일인지? 냉장고 도블 해줘요. 이거. 고추장. 네, 진짜. 와우. 놀아. 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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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키리시 하는거지? 네. That is all kids. 으 으 여기는 먹을거 엄청 많아 밥 통도 있고 고맙습니다 옆에 삽니다 거실도 있고 자 우리 방이에요 여기 신대 옷장 오늘 옷걸어 나왔는데 티 많아져 이건 책상 개안의 빨래 세 번째가 이렇게 방 앞에 있어요. 이거 아닌데. 아 이렇게 돼 있네. 왜 이따로 그 새 또. See you tomorrow.